오늘 출주할 데가 없어서 도보 포인트로 왔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잡죠.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각새끼 핫도그의 뚜류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육몰입니다. 오늘 출제되어 있는 도보 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에드폰스의 GP7-500, 니른 에드폰스의 BI8030, 라이너 선라인 16호, 60호봉돌입니다. 그리고 와이어케브라 직결바늘 18호, 기반을 18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전복 미끼 6조각 틀기에 갖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자도에 살다 보니까 가까운 데 도보 포인트들은 다 신발을 신는데 그게 갯바이산들이라고 했고 그냥 크로스화가 아닙니다. 잘 안 미끄러지는 갯바이산들이에요. 그리고 구명접기를 보통 안 하는데 여기는 테트라라 조금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구명접기하고 다 했습니다. 안전하게 낚시하겠습니다. 유튜브 켜져 쓰기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7아무... 꽂았어, 꽂았어? 꽂았어, 꽂았어. 꽂았대, 꽂았대, 꽂았대요, 오빠들. 꽂았대요. 오빠들 꽂았어, 꽂았어요. 못 자라고? 진짜? 아, 빠졌어. 나도 때리기까지. 으이...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돌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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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와서 때리자. 어우... 아아. 오빠 빨간색 입질 아니야? 어응. 뭐해. 음... 맞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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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한 명, 한 명, 한 명, 뛰지마! 우와, 엄마들 너무 크고 나와있어. 사무셨어, 아무지. 사무셨어. 우와,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엣지야 같아, 진짜. 우와, 이거 박으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육자입니다. 우와, 대박, 사고쳤어, 개 핫도그. 드디어 사고쳤어. 개 핫도그, 겁나 크지, 순놈이야, 순놈. 자, 볼게요. 재물거리, 와, 주둥이 여기 걸렸네. 우와, 자로 빠질뻔했다. 우와, 대박. 보십시오. 대박, 대박. 겁나 큽니다. 겁나 큽니다. 야, 이걸 잡으려고 여태까지 저렇게 꽝을 쳤나봐요, 보세요. 우와, 60 넘어. 우와, 우와. 61? 61이죠. 손님, 여기 앞에 다고. 앞에 다 왔어요? 앞에 다 왔어요? 앞에 다 왔어요? 인식이 내주시오, 빨리. 61. 앞에 왔죠? 61? 61.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제가 두 달 동안. 사자도 못 잡고. 슬놈프였던 걸. 이 캥을 잡으려고. 그것도 순놈. 61을 잡으려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엎드려다 봅니다. 네. 잘했다, 잘했다. 잠 못잠 보람이 있었다. 울지 마라. 진짜 감동이다. 오빠,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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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왔어. 또 왔어. 진짜. 왔어. 도대체. 도대체 어디 있노. 코. 코 코. 진짜 걸렸어. 진짜. 앉아 앉아 앉아. 좋아. 너무 후고, Without driving. 소요. 속도는. 저 constraint이다. 저는 스 Unisa 우와, 얘네 어 자 달려나? 빵이 엄청 커요. 오빠들 또 잡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또 잡았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물걸리 와 제물걸리 제물걸리는 그때 딱 걔는 입술에 걸렸어도 걔도 어 얘는 육자는 안되겠어요 이게 보세요 육자 안되니? 육자 안되니? 육자 안되니? 육자 안되니? 육자 안됩니다 잡혔습니다 봐라 쟤 봐라 와 대박 55 순농 55 자 오빠들 55 옷 자 두개 껴야 된대 어 혹시나 털 털까봐 자 가겠습니다 또 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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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농 61은 삼푸 형님한테 갈거고 순농 55은 페어린님 아 역시 봉이 형님 가자는대로 가갖고 봉이 형님이 하라는대로 하면 돼 돈 맞아 아 예 두 마리 잡았어요 진짜 돌돔은 봉이 형이 꽉 잡고 있어 60일 라운지 얼마 안되서 또 바로 55가 꽂아버렸어 돌돔 햇대꺼 한마리 돌돔돔 켜는 데가 안보여 어디있는지 예예예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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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힘 봐 나 지금 있다 야 쟤네들 건들지마 나 지금 승질내잖아 어두워서 수석관에 불이 안 켜지는 거 다 안보여요 지금 다 안보여요 아이씨 못 끄러고 있어 아ihin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왜이리왜리왜이리 어떡k 너야 육자 하났어 육자 하났어 근데 육난 없어어 호우씨 육자 하났어 나 그냥 먹지마 오늘 Eller 본드 نہیں 90일은 엄마 야 자기 승질내사어 여기에 내가 못 찾겠어요 아유 얘가 45 아니야? 어anse 제 뒤에 귀찮습니다 애애가 45야? 이거 5자 멋지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예민해져가지고 승진해서 못했겠는데 오빠들 오늘 순놈 순놈 육자, 오자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기 전에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오빠들 많이들 봐주세요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긴 하다 바람이 어마어마하던데 순놈도 비나 안 오고 아직 우승충해요 뭔가 막 쏟아질 것 같기도 해요 얘가 육자 육십일, 순놈, 돌돔 돌돔 55, 여기 순놈 사진 먼저 찍을게요 얘가 육자, 얘가 오자 돌돔 사이즈 차이 보이시죠? 오케이 어 자, 한 번 그렇지 떠드시겠죠? 다가가가 다가가가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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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다가가 as